옛날에는 동네마다 골목길이 많았어 사람들은 그 골목길을 통해 인사를 하고 정을 나누고 세상을 배웠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고 노래한 시인이 있지만 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리가 놓여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대는 오늘 누구와 다리를 두고 추운 겨울 다가고 완연한 봄날입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어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 작가 윤수천 씨 윤수천 씨가 지금까지 펴낸 동화책만 80여 권 교과서에 실린 작품도 10여 편인 대한민국 아동문학의 아버지입니다 대표작 꺼벙이 억수는 모범생 찬호가 꺼벙이 억수를 친구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린 책으로 동화를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제 이를테면 소외된 아이들 또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애들을 내세우고 싶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의 용기를 주고 싶고 희망을 주고 싶은 게 어떤 제 어떤 동화의 세계라고 할까 작가로서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배움에 목마른 어르신들을 위한 글쓰기 교실은 빼곡히 자리가 찼습니다 아동문학가 윤수천 씨가 이 늦깎이 학생들의 글쓰기 선생님입니다 제 친구가 저를 만나면 가끔 농담을 해요 야 자네는 아동문학을 한 40년 동안 했으면 이제 성인문학할 때도 됐잖아 이 친구가 아동문학이 성인문학하는 중간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한번 웃자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저도 참 즐거워할 때 웃어 뒤늦은 배움에 열정과 기쁨으로 수업시간은 웃음소리가 넘칩니다 75세 나이에도 언제나 말끔하고 단정하게 윤수천 씨는 이 글쓰기 강좌를 벌써 12년째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디 문학소녀 문학소년이 따로 있나요 밤새워 쓴 시 멋들어지게 읽고 진지하게 감상평도 나누는 지금 이 시간은 청춘도 부럽지 않습니다 살림하느라 남들 앞에 서볼 일이 있었겠습니까마는 떨림보다 뿌듯함이 더 큽니다 매주 꾸준히 글을 쓰다 보니 이제는 표현력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진지해지셨어요 저는 이거 환영합니다 예 철인데 나셨나봐요 선생님 칭찬에 굳었던 표정에 슬메 미소가 감도는데요 밤새도록 붙잡고 써온 글 속에는 그리운 사람들 그리운 기억 한 조각도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와 돋보기 어릴 적 고향집으로 안경을 찾으러 간다 군함의 막내로 그것도 눈뚱이로 태어나서 난 농사를 짓는 부모님과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제는 그 눈뚱이가 돋보기를 쓰는 나이가 되어 부모님을 그리워합니다 태일 안경을 두고 와 하며 그 길을 갔다 효순아 아버지 안경 좀 찾아오지 하시면 지금은 철일이 길이라도 한 걸음에 다녀올 텐데 그림자마저 거두어 들고 떠나신 길 30년 아버지 그 음성 그립습니다 돋보기 아버지에 대한 추억 가운데서도 그 하나를 끄집어내 그래야 여러 개를 너무 쓰시면 안 돼 돋보기로써 아주 아버지를 지금 회상하는 장면이 아주 좋아요 관은 서서히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나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전송하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다 저마다 글 속에서 그리운 가족들을 더듬어 봅니다 생활 주변 얘기 중에서는 가족이 안 들어가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가족과 끈이 달려있는 글들이지 그러다 보니까 남의 글을 읽으면서도 내 가족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것이 또 결국은 하나의 울림으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의가 끝나면 본업인 아동문학가로 돌아오는 시간 수원 벽화 골목에는 수원시 문인들의 시가 곱게 수놓여 있는데요 그 골목길 끝에 윤수천 씨네 집이 있습니다 이미 동네에서 유명한 동아 할아버지네 집 꺼벙이 억수는 벽화로 다시 태어나 할아버지네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식들 모두 출가시키고 아내와 단둘이 오수은도순 그렇게 다시 신혼처럼 삽니다 귀찮을 만도 한데 아내 이종진 씨는 결혼하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스럽게 손수 주스를 갈아줍니다 왜 믹서기 안 쓰세요 언니? 이게 전기로도 하면 해로울까 봐 그래서 항상 45년을 이걸로 강판이라 해서 어느 정도 다르면 강판을 또 다시 갈고 갈고 그랬어요 항상 이렇게 해드리면 잘 잡숴고 화장실을 제주도에 계셨어요 틈에 결혼해서 몸도 약하시고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어쩐지 몰라도 이걸 잡숴서 그런지 여태까지 건강하신지 건강해요 진짜 사과 하나 당근 하나 그렇게 싹싹 갈아서 손때 묻은 양은 착즙기에 꾹 짜면 남편만을 위한 한 잔이 딱 나옵니다 이거 가는 줄이 나오면 나오셔 또 정혜 아빠 이거 가져가 오늘도 또 그 자리에서 건강 주스 원샷 그것이 한결같은 아내의 사랑이라는 것을 남편은 잘 압니다 아 맛있네 매일 이렇게 보양을 먹습니다 제가 하루에 33개 꼭 식사해드리고 지금 아무리 세상이 변해서도 나는 우리 아저씨 식사 꼭 이렇게 해서 해드리고 딱 이렇게 놀았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손수 다 해가지고 우선 말려가지고 햇빛에 말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방앗간에 가서 빠하다가 청국장 띄워 깨끗한 볕에 말리는 그 정성과 수고가 보통이겠습니까 그래도 1년 12달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평생 살가운 소리 해본 적 없는 남편이지만 아내는 남편이 아직까지 건강한 것도 군소리 없이 잘 먹어주는 것도 마냥 고맙습니다 해주는 사람이 아무리 정성껏 돼도 잘 안 잡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로 해고 그러니까 좋고 그렇잖아 제가 남편으로서 고마운 마음으로 제가 저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란 걸로 보면 되겠지요 감사패 아내 이종진님 우리가 부부로 살아온 지 어느덧 4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가난한 집안에 시집을 와서 어려운 살림을 잘 꾸려준 데 대해 고마운 마음 금할 필요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 남 1년을 나 고이 키워준 데 대해 감사하고 넉넉치 못한 살림에 무뚝뚝한 남편을 내조하며 다복한 가정까지 꾸려준 아내는 윤수찬 씨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이며 지원군입니다 그렇게 아내의 든든한 응원에 힘입어 오늘도 길을 나섭니다 작가로서 끊임없는 영감을 얻기 위한 하루 일관데요 동심도 찾고 글감도 떠올리고 책도 읽는 자유로운 시간 그래서 윤수찬 씨가 붙인 이름은 창작여행입니다 상상여행보다는 창작여행이다 그것도 제가 제 스스로에게 위로하는 거죠 남들이 보면 어디 그냥 할 일 없이 다니는 거고 제가 이제 같은 길을 가더라도 의미를 달아다 붙이다 보니까 그냥 창작여행이 있죠 그래서 소득이 있는 날도 있고 또 없는 날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저도 그렇게 다니면서 어떤 즐거움 같은 걸 제 스스로 자꾸 만들려고 애를 쓰죠 먼 길은 아니지만 버스를 타고 한 시간 남짓 떠나는 낭만 여행입니다 선생님의 플랫폼이네요 개인 플랫폼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기사들이 널려 있잖아요 대형차들이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운전하면 그런 생각을 못 가질 것 같아 흔들거리는 버스를 타고 사람 구경 창밖 구경하는 시간 시 한 구절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때입니다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는 자리 함께 글을 쓰는 문인 동료로 만나 시간이 흘러 어느덧 가장 친한 벗들이 됐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찔리는 게 좀 많은데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노래를 부를 적에도 제가 노래방에서 지동 쪽을 향해서 저 한 번 하고 아내에게 받은 노래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반찬 있잖아요 이렇게 솜 내려고 하면 이거 대지마 애들 먹을 거야 아 맞는 얘기예요 아버지라는 이체가 아버지를 누가 이루어 줄 수는 없잖아 아버지 힘들 때 얘기하는 게 두 가지 자식이 정말 힘든 병에 걸렸어 제가 저것도 안 오다가 시청에 복지과 계장으로 이따가 그러니까 참 그 난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 저 아침에 새벽에 이제 직원 하나 불러가지고 팩지를 차고 아니 그 차를 타고 왔는데 여기 그 병원에 와 있잖아 시체가 그래서 그걸 보니까 참 아이고 그때 할 때는 참 힘들었어 그런데 그런 때가 집사람이 이제 나는 뭐냐면 나도 그렇지만 집사람이 더 우려나지 못해 가슴속 묻어두었던 마음 아픈 자식 얘기도 꺼내봅니다 아버지 마음이라고 강철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던 슬픈 존재 한 시대 살아가는 아버지들 심정 분명 같은 마음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루왔냐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이루할 수 있는 돌아서서 속상하면 울어 돌아서 속상 운다고 혼자 아버지는 울어 돌아서 속상 울어 또 하나는 친구들 만나서 술로 달래 세 번째는 여행을 가 여행을 간다고 배에 아버지가 정말 감당이 안 될 때는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더라 우리한테 어떻게 했더라 그걸 생각하면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이제 그래도 깨닫는다는 것도 거의 나이가 좀 들었을 때 깨닫는 거예요 팔순 잔치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육상 빌딩에서 되는데 그 기분이 끝나고 나니까 그렇더라고 이야 이 팔순 잔치는 아무도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애들한테 잘해준 기억이 별로 없는 거야 그게 더 안타깝더라고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뿐인데 그 미안함 술잔에 하나씩 꺼내봅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가운 소식이 있죠 여기는 저 우리 찬양이 왔나보다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둘째 아들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적적하던 집안에 활기가 돋습니다 상시 우리 손주들이 오면 신발을 내가 정렬을 하고서는 이렇게 들어오지 안커네 육팔이 컸는데 커다랄이 하나씩 잘 뛰어놀게 잘 뛰어놀게 잘 뛰어놀지 너는 시원 잘 다녀? 잘 다녀지 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모르겠어 하여튼 잘 뛰어놀으라고 그런 어떤 소망을 담아서 내가 해주는데 저도 그냥 더 오라만 먹었더라 아니요 아이고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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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운 막내딸내도 뒤늦게 도착합니다 볼 때마다 손주들은 깜짝 놀랄 만큼 자라서 옵니다 밥 안 먹었잖아 모두 밥 먹었는가 얘네들 물어봐 저기 저 채혔네 채혔네 밥 먹고 왔어? 밥 먹고 왔다 밥 먹고 왔다는데 제가 먹어서 아이들 자랄 때 이 집은 그리 좁은 집이 아니었는데 다 큰 자식들 손주들 모이니 집안이 한가득입니다 아버지는 또 신발을 정리합니다 자식들 신발 가지런히 정리하다 보면 다복이 부자가 된 듯 책임감과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신의 집이 손주들 큰 재미를 다 살고 손주들 큰 재미랑 아들 또 아니 큰 재미랑 달래요 달러 어떻게 달라요 손주가 되게 사랑스러워 손주가 더 사랑스러워 그리고 섭섭하시겠다 아들 얼굴 보자마자 서둘러 책을 내미는 아버지. 아, 이게 판이 바뀌었네요. 그때보다 종이 재질이 좋아졌네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지금 번역만 해서 저희들이... 똑같다. 그림도 똑같고. 읽어달라고도 내가 안 하지만 저도 또 나왔어요. 이런 건 괜찮네, 그림이 괜찮네. 이런 정도 끝난다, 이를테면. 그럴 때 서운하죠. 찬용아, 이리 와봐. 너 이거 아람미 예배 알지? 이거. 너 이거 많이 읽었잖아. 중국의 애들이 읽고 있어. 그래도 바쁜 아들을 대신해 이제는 손주들이 할아버지 동화를 기다립니다. 이름이 뭐라고 돼 있는데? 윤수천. 학교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우리 할아버지 이름 윤수천.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쓰셨어? 네. 아, 그래서 할아버지? 여기, 여기. 여기 책이 나와있어, 여기. 윤수천이라고. 동화를 많이 쓰셔서 모든 걸 솔직히 다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얘기만 들었지 사실 저도 자세히는 몰랐죠. 워낙 그 아버지 책이, 아버지 동화가 중학교에도 동시 같은 게 시드 실리는 경우도 있고. 늘 주말 되면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시는 거 뭔가 기억이 많이 나고 그때 온거지로 이렇게 쉼 없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많이 놀아주시지는 못하셨죠. 그 역할은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하셨군요. 자상한 아버지고 싶고 솔직한 얘기로 친구의 어떤 그 서로서의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고 싶지만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 마음속에는 그런 걸 갖고 있는데 표현으로서는 그렇게 어떻게 적극적이지는 못하다고 할까? 조금 아마 어떤 그릇이 작아서 그런지 뭐라도 그게 안되고 항상 좀 껍질을 이렇게 외투를 입고 있는 느낌. 근데 그걸로 해서 결국은 그래도 어떤 아버지로서 이제 어떤 위치를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외툰동 할아버지 요새 봤어? 여기 시골 할아버지래요. 이건 시골이라고. 얘네들이 여기 시골로 보더라고요. 시골에 간다고 그래서 왜 시골이냐 했더니 건물이나 집들이 낡았다고. 그리고 시골 아니다. 여기도 옛날에 좋았다고. 그러니까 아파트만 보고 중심 이런 쪽만 달렸지. 거기가 좋은 데야. 아니에요. 여기 나가면 성이 있잖아. 걸어다니지. 얼마나 좋아. 100자 이상. 거기는 맨날 자동차만 보이지. 딱쟁이 손녀에 관심을 끌려면 이건 말한 게 없죠. 이게. 윤수천 씨가 아이들 어릴 적 사진은 참 많이도 찍어주었습니다. 이게 어릴 때 사진인데. 짜연뇨하고 말아서 사진이. 이게 그냥 아빠. 이게 큰 아빠. 이거 강아지. 강아지 또 있다. 여기 저 고모. 고모하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강아지. 근데 할아버지 민현주에서 나오는 긴 할아버지는 닮았어. 진짜. 마가에 나오는 할아버지. 민현주야 코긴 할아버지는 닮았어. 이것도 우리 저 사무실에 있는 거 빌려다가 맨날 찍어준 거예요. 거의. 자식들이 이렇게 금방 커버릴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었죠. 돌이켜보니 추억이 재산입니다. 도서관은 좀 머니까. 도서관만 해도 그렇게 근처에 많지 않았으니까. 그냥 친구네 좋은 책 있으면 같이 빌려보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희 아빠가 그 당시 그 시대에 되게 생각이 깨이셨던 분이 제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 제 기억에 가끔씩 새로운 책을 사셔서 제가 좋아할 만한 책을 사서 제 머리맡에 두셨어요. 그리고 예전 책 다 읽었으니까 이것도 읽으라고 주시기도 하고요. 되게 그게 하나의 그때는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어릴 때 저희 집은 교회도 안 다니고 성당을 나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크리스마스를 꼭 챙겨주셨어요. 하나 갖고 나온 거예요. 정리 한번 하셔야 되잖아요 진짜. 그래서 놀아주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엄두 같나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는 거 너무 많아서. 그때 우리. 진짜. 찍어주고 이러는 게 참 좋았고. 그걸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오늘 새롭잖아. 커졌어? 이야. 장미가 이뻐. 어때요? 이뻐요. 같이 사는 거야. 거미는 어디지? 자연 속에서. 그런데 여기 나면 애벌레 같은 게 있는데. 애벌레도 그냥 두는 거요. 그거 다시 그냥 두면. 작은 정원이지만 도시에서 온 손주들에겐 꽃도 벌레도 마냥 신기한가 봅니다. 아우 개미다. 개미 죽이지 마. 아니요. 그럼. 어디 가는지 몰라. 다 살라고 나온 거 아니야 그렇지. 맨날 다 함께 살려고. 글을 쓰느라 아들 딸과 놀아주지 못했던 아쉬운. 손주들에게만은 더 자상한 할아버지가 되길 다짐해 봅니다. 아이들은 불쑥 왔던 것처럼 그렇게 떠납니다. 시끌벅적하던 집은 다시 두 부부만의 조용한 집으로 돌아옵니다. 쓸쓸한 마음에 부부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원을 서성입니다. 동네가 이제 많이 피기 시작하네. 둘이 살 때는 좀 조용하고 그런데 애들이 올 때는 좀 재밌긴 재밌는데 싸는 거 같고. 그렇지 뭐. 아파트는 이제 많이 있다가 이런 개인주택이 오니까 저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고 그게 좋은 것 같고. 손바닥만 한 화단이지만. 아이 좀 줄줄이다네. 와서. 네. 잠깐 이래도 가면 또 좀 서운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여자 마음이고 원래 마음이 어려서. 딱 음식 좀 쓸쓸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있지 그럼 있게요. 쓸쓸하고 그렇지. 나이 먹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키워서 저희들. 또 자식들 낳고서는 이렇게 왔다 가고 그러는 게 얼마나 좋아. 보람은 느껴요 우리가 진짜. 애들이 다 잘 커주고. 그래 참 뭐라고 말썽한 만함 비우고서는 그것도 잘 자라줬잖아. 그런 그게 고마운 거고.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생계로서의 직업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정말 좋아서 하는 어떤 정신적인 직업이 있고. 한데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택해서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꼭 해서. 나름대로 어떤 행복한 생활을 했으면 하는 것이 그 아버지로서의 어떤 바람입니다. 이제 또 아이들이 오기까지의 긴 기다림의 시간들이 이어지겠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그렇게 묵묵히 살아갈 것입니다. 자식들 잠시 들을 수 있도록 등대처럼 같은 자리를 지키면서 말이죠. 어떤 꿈을 가진 아버지. 좀 추상적인 얘기가 될지는 몰라도. 어떤 현실에 만족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임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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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